인지 컨트롤스 고객 만족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인지 컨트롤스 인지 컨트롤스는 1978년 자동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시작으로 세계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국내 본사 시화공장을 필두로 경주, 옥천공장과 함께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에 설립된 지사화 공장 그 외 유럽 각국의 지사 설립까지 대위시장 개척을 통한 인지 컨트롤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세계화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은 물론이고 전자, 통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규모를 넓혀가고 있는 인지 컨트롤스 30년 동안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통해 얻어낸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지 컨트롤스 최고의 기술 세계 최고의 부품을 제공하며 고객만족 우선을 실천합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의 경량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개발과 반도체 센서 부품 개발 최고의 기술을 위한 특허출원, 특별선임 연구원들까지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됩니다 또한 최고 품질 제로 BPM 달성을 위한 노력은 품질 개선 노력과 품질 보증 활동을 통해 품질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였고 협력관계를 키우며 서로 간의 경쟁력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체계 완성 부품 경량화와 연비 양상을 위한 환경경영은 전기자동차 부품산업의 파트너로서도 인정받는 등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로까지 이어갑니다 최고의 고객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기술 글로벌 기업 인지컨트롤스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세계에서 관심받고 인정받는 인지컨트롤스 최고의 제품 엔진의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품 즉 냉각 시스템 부품은 써모스타트, 워터템프 컨트롤 등 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제품입니다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 부품 역시 엔진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각종 제어 기능을 아는 제품들로서 연료 압력 조절과 엔진 노킹 감지, 불연속 가스의 포집 등 고기능 고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북미 자동차 업체로의 수출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각 계통에서 온도, 압력, 그리고 속도, 위치 등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부품 센서와 스위치류의 제품은 약 30여종의 일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이용한 고기술 센서의 생산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역시 자동차 경량화를 통한 연비 향상과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제품으로 특히 실린더 헤드커버, 에어인테이크 매니폴드, 서머스텟 하우진 등 높은 온도와 충격이 견디는 고기술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성장을 높이는 데 또 다른 기여를 하고 있는 각종 솔레노이드 벨브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제품 글로벌 기업 인지컨트롤스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또 다른 도전으로 역사의 새로운 기록이 될 인지의 2020년 매출 성적 더 나아가 총 매출 5주를 달성함으로써 인지컨트롤스의 더 큰 가치를 실현해 낼 것입니다 고객과 가족의 만족 그리고 행복을 위해 달려온 인지컨트롤스 인지컨트롤스는 더 큰 세상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고객과 가족의 만족 against